동네바둑 동네바둑에 따르면 화점에서 날일자로 걸쳤을 때 프로기사들이 눈목자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카타고를 돌려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돌이 없을 때 흙이 날일자로 받으니까 백이 0.2집 유리하다고 합니다. 반면 흙이 눈목자로 받으니까 백이 0.3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날일자 대신 눈목자를 두었기 때문에 0.1집 손해라는 겁니다. 바둑에서 0.1집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 저는 0.1집이라는 수치를 0집 손해일 가능성이 90%이고 1집 손해일 가능성이 1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동네바둑에서 제시한 배석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백이 날일자로 받으니까 백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백이 눈목자로 받은 경우에도 백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리찌에 표시된 집 차이만 보면 두 수는 같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다만 눈목자로 받으면 날일자로 받을 때에 비해 백이 승률을 0.5% 손해본다고 나옵니다. 0.0집 손해이든 0.1집 손해이든 제가 프로기사라면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승률과 블루스팟에 프로기사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눈목자를 거의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을 기록하는 분과 встреч이!